성 비위에 관한 성중관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이런 박완주 의원, 천안의뢰 3선 의원입니다. 성 비위 제명 박완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사과 없이 보좌관에 대한 성추문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선택,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성 비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은 박완주 의원이 제명 조치 이후에 사흘 만에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 사실상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여성일 것이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 엄청난 파문이 제기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특히 상대방의 정치적 입지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런 거대 사건을 아무런 그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당사자가 그것을 그냥 당윤리비원에게 제소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사실에 가깝지 않겠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죠. 또 박완주 전 국회의원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보좌관이죠. 보좌관의 가짜 사직서까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민주당은 그 부분도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완주 의원을 금주 중에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고 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측도 이날 미디어 오늘에 박완주 의원 자신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막고 쏠쏠하겠죠. 피해자는 성비위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면직한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문제 등으로 행사 조치할 계획이다. 소장이 정리되는 대로 고소장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박완주 의원이 참 정치적으로는 가장 최대 위기를 맞게 됐네요. 어떻든 간에 참 이런 짓도 하면 안 되죠. 관련되면 안 되는데 결국은 뭐 아무튼 586운동권 출신의 아주 잘 나가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천안을에서도 지역구 관리가 탄탄한지 당일 투표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인물 가운데 하나죠. 어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소식은 오선인 조정식 그런 의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번에 김동연 씨하고 맞붙어 가지고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패배를 했죠. 오선 의원이고 시흥 의뢰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을 겁니다.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이야기한 것이 너무나 너무나 무서워 가지고 이분도 아마 1966년생인가 586운동권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이 이야기가 하도 이제 웃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정권이 민주주의를 거의 파괴를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전년병도 철두철미하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2월부터 4.15 총선에 이루어질 때까지 중국인들의 대거 입국을 허랑했고 그 다음에 그런 전년병을 빌밀 해 가지고 집회 시위를 철저하게 억압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가지고 그야말로 통신조회까지 다 해 가지고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갔으면 거의 중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또 대법원에는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 가지고 지금 사법부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성을 해 가지고 가짜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키고 위성정당법안 선거법 개정 그런 악법들을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친중이 아니고 종중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에서 5선까지 오른 인물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가소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선인 조정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킬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국회고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공수처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문희상 씨 뚱뚱하신 분 있죠 문희상 씨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이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개입했던 박병석 씨를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다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밝힌 바가 있죠 박병석 씨의 4.15 총선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의욕투성이죠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1순위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독자들 가운데 한 분이 김종범 님이란 분이 대놓고 법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지키겠다니 역시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태국 님이 참으로 웃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민주주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불만투성의 댓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식 의원 5선 1960년생인 1963년생이네요 586 운동권 출신에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속합니다 조정식 의원의 여러분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조정식 의원의 지역구인 시형시 의뢰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지 않습니까 조정식 의원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플러스 8에서 12% 많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경쟁자인 김성 의원은 항상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2%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국회의원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게 물론 이런 표도 도움이 되죠 조정식의 시형을래 여러분들 김소연이 아니고 김성입니다 김성 김성 후보하고 이렇게 붙었죠 이것도 정상적인 숫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들 여러분 다 선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성비위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박완주 3선 천안을 민주당 의원도 66년 생생이고 충남 천안생이고 성균관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에서 천안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을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로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커봐야 0, 1, 2, 3%를 넘어서서 안 되는 거죠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경쟁자인 미래통합당의 이정만 후보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입니다 정상이 0인데 정상은 천안시월에 그런 시민들이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에서 비슷한 득표율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수를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2%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조작들 한 거죠 박병석 국회의장, 회원의장, 조정식 그냥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 박완주 성비위 사건 관련자 모두가 다 뭡니까 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에 연루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박완주 천안을 신은 플러스 8.06% 이정만은 마이너스 7.42%지 않습니까 총 조작률이 12.48%입니다 박완주 후보 국회의원은 굳이 이렇게 조작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당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이정만 후보에 비해 가지고 무려 한 20%인데 19% 정도 앞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이렇게 조작 안 해도 이기니까 그런데 왜 조작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프로그램은 박완주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조정식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박병석이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진표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은 그냥 조작률을 때려넣어 가장 돌리는 거 아닙니까 조작률을 돌려놓으니까 이렇게 기계가 만든 작품이죠 이게 시민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까 사전투표 선거 결과가 시민들이 만든 게 아니고 기계가 만든 겁니다 기계가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박완주 후보는 그렇게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 55.45%나 얻은데 말라고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합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프로그램이 조작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보다 대한민국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 더 이상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교 정의 구현 문제를 위해서 행동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해야 될 하는 게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냥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죠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몰라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5선 의원이건 4선 의원이건 3선 의원이건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맛이 간 사람이거나 그런 거겠죠 국민의 힘이 지금 하고 있는가 보면 맛이 간 정당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Just one 근데 넓은 너무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다섯요